이번 앨범은 약간 저한테 되게 다이어리 같은 느낌이에요. 거의 한 1, 2년 정도의 기록을. 시즌 그리프 팀 때문에 관리 가서 장비를 안 챙겨갔었나? 그래서 그냥 아이패드로, 개러지 밴드로 처음에 작업을 했었어요. 그게 바로 도망갑니다.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다 보다는 이 곡이 따뜻하게 들릴 수 있고 되게 날카롭게 들릴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다고 해요.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크죠. 도망갑니다. 카메라 속에 있는 민호와 사람 속 민호의 갭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사람 자체가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이제 성숙해지고 성장했다는 의미겠죠. 오늘 저 도망가로 타맹실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둘, 셋. 준비 안 했는데. 도라에몽 주머니. 도망. 망가진 손가락. 가. 갈색만 받고 못한다. 하하하하. 가. 가. 여덟 새벽에 그 초코파인가 오예스키를 왕창 사와가지고 그 참가자들한테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되게 인상이 깊게 남았었어요, 그 당시에는 저희 여러 가지 했어, 하여간 드라마를 좀 얘기했어, 드라마를 곡에 대한 이해도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비트 받았을 때 어땠는지 왜 나한테 보냈는지 알겠다 이런 트랙을 나한테 왜 맡겼는지 알겠다 작업한 지가 생각보다 꽤 오래 전이긴 해요 오래 전이긴 한데 그 트랙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건 뭐야? 은근히 재밌는데 밖에서 나 비와이 교복음곡 많이 들어주시고요 예스 바이 프리시 힙합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좀 힙합다운 힙합 트랙이 먹먹하고 좀 좀 독특한 소리를 내고 싶어서 베이스 소리랑 흥얼거리다가 바로 흥얼거리고 있고 간만에 홈이 화방에서 시계값을 몰감해 플렉스인 돌긴 개뿌리 다시 돈 벌란 저 검토를 켜고 눈에 뻔린 모린 터전기 파이테링은 한 것 같이 눈 밑이 새까매져도 작업은 non-stop 예 오케이 오케이 여보세요? 형 고맙다 도와줘서 너 왜 이렇게 잘해? 하하이고 참 그럼 하하하하하 가위가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해서 놀랐어요 아 민호 형님들이 좋은 기회 지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I love you bro I love you too man Peace 저도 자국실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노래 하나 보낼 테니까 혹시 안 바쁘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바비 녹음 받으러 왔습니다 바비 what's up I'm a baby I don't get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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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할 거야? 해야죠 해야죠 나는 메인에 그러니까 어이 애드립도 하는데 네 메인에 있는 어이도 좋더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은데요? 좋다 오 스모프 밥 안 먹었어? 네 안 먹고도 이런 에너지가 나와요? 뭐 요즘은 또 젊음이잖아요 하하하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미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컬러감도 완전 화이트보다는 좀 딱 지금 킬링벌스만 따졌을 때 랩을 보여주는 벌스들은 다 언테이크온 몇 번 따도 상관없고 무술곡 모두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와 이제 나오는구나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말까 약간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어떤 앨범 프로모션을 위한 것들이 저한테는 남았죠 알겠지 이제 해낼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